국적은 한국인데 You know, English is easier for me 아저씨가 저지른 가장 잔인한 짓이 뭔지 아세요? 어머니하고 제게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배제라뇨? 내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, 감시야 말게 좀 감시야 그러니까 마이클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사소한 거 하나로 다 그거 뭐지요? 갔다가 도와 도와 갔다가 어머 고마워